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외식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주류 회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부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테라와 진로이즈백의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하이트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맞서서 롯데 7성 음료와 오비 맥주 등 경쟁사들이 자사 주력 제품을 전면 리뉴얼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대부분 주류 기업들의 실적이 급락한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매출은 2조 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면서 세자릿수 성장을 이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를 제외한 주요 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롯데 7성 음료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7.7%, 10.8% 감소했습니다. 카스 등을 판매하는 오비 맥주도 마찬가지. 오비 맥주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영업이익은 28%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흥업소 영업이 자주 중단된 탓에 골든블루와 디아지오 코리아 등 위스키 업체의 매출은 최대 30%까지 하락하는 등 더 악화했습니다. 주류 업계는 홈술 등 지난해 가정시장 소비는 늘었지만 외식시장 타격이 워낙 커 전체 주류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류 업체들은 주력 제품의 도수를 낮추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리뉴얼에 나서며 홈술 마케팅 전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비 맥주는 지난해 10월 무알코올 맥주 카스 0.0을 출시한 데 이어 최근 투명병을 도입한 올 뉴 카스를 선보이며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롯데 7성 음료는 올해 초 소주 처음처럼의 도수를 낮추고 디자인을 교체한 데 이어 광고 모델을 아이돌 블랙핑크 제니로 바꾸는 등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거리 두기 장기화로 홈술 열풍이 계속되면서 주류업계 빅3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